한국 정서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저리 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국 진짜 파고 들어가면 너무나 발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대웅전 보면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정서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서를 맞추고 있어요 한국 정서를 맞추고 VS 한국 정서가 뉴욕의 눈이 맞춰서 한국 정서단 속에서